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누이팅 목요일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약간은 누그러진 것 같아도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가만히만 서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를 뚫고 오신 우리 옆분과 또 같이 좀 고백하고 인사하고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리고 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와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온 것은 우리의 특별한 자격, 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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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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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팔길은 팔길을 팔길을 팔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의 숲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의 숲 고도라 하시네 최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네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악버스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최악버스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속속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가 되십니다 참 진리시로가 최악버스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최악버스 최악버스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만 빛바며 나아갑니다 내게 한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한 같은IEL 평화 내게 한 같은 평화 나의 강 involved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강asses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나를 향한 주님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내 십자가 앞에 뵈어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해 아라로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내 십자가 앞에 뵈어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해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넘치네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해 나를 향한 주산 넘치네 대신 사랑하네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에만 찬양 넘치게 하소서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에만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여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끝끝인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끝끝인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끝끝인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끝끝인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에만 찬양 넘치게 하소서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에만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함에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함께 이걸 기억하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취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런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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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끄시는 그 눈에 기뻐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문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양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놓시네 싱그런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려오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겪고 부족함 없으리라 사망의 흔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눈에 기뻐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겪고 부족함 없으리라 사망의 흔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눈에 기뻐 노래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겪고 부족함 없으리라 사망의 흔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눈에 기뻐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겪고 부족함 없으리라 사망의 흔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눈에 기뻐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기뻐 노래하리라 우리에게 나는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추운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난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ouv라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 executed 주님의 사랑이 tim 주님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으로 앉히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앉히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앉히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앉히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앉히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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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이 고백처럼 그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와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걸 품는 사랑이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노래한 이 고백의 가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걸 용납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기로 항상 그 사랑에 내기기로 모든 법원에 놓은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그 사랑의 꿈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신의 법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되신 주님을 바로 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이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이라 영원히 찬양하이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대하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내 삶을 들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니 내 삶을 들여 내 삶을 들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니 찬양하니 な 영원히 찬양하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안심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기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곳만 높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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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너도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너도 할 수 없는 사랑 너도 할 수 없는 사랑 너도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공백으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보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제 사랑 안에 보며 사랑 보며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의 얼굴 고로하며 주 사랑을 목울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고로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의 그 전 안에서 평생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노래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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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조연 지도력 보통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센터 스테이지에 쓰는 것으로 생각하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지도력을 대단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도력 예수님은 센터에 서지 않으시고 출생부터 마국간에 오시고 어떤 왕족이나 세력 있는 가문으로 오시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오시는 그것부터도 파격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와 삶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섬김을 받아도 되는 분이 섬김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다 대단히 이상한 얘기죠 보통 우리가 지도자는 섬김을 받고 따르는 자들이 섬기는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주님은 섬기는 지도력 굉장히 두 단어의 조합이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상식적인 종교의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이번에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모범이 되시고 가르치신 그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냈는가 어떻게 자기의 존재와 삶으로 담아냈는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옆에서 돕는 리더십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바나바의 그 모범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겸손하자 단순히 우리가 상석에 앉지 말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그 여정에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지금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남을 짓밟고 내가 1등이 돼야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공동체성입니다 지금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본 거죠 스테반의 그 순교 사건을 잘 아실 거고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여기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에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남쪽으로도 많이 도망갔겠지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피신한 분들이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이르러서 거기 가서도 생각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에 한 180 나라에 거의 800만 정도 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의 성격상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성격상 많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들이 많았는데 비싼 일이 일어나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가서도 한인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가서도 거기 와 있는 한인들에게만 우리의 초점이 고정돼 있는 우리의 생각이 그 담장을 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교회로는 민족교회를 말하지 않지요 우리 한민족이 남한 북한 합쳐서 7천만이 다 예수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정도의 어떤 지형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공교회 Holy Universal Church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본문에 어떤 분들이 그걸 깨닫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다문화, 다인종 교회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신기하게 얘기했고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끼리끼리 모이는 패거리가 세상의 문화였는데 그 언어와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지어준 말이 크리스티아노이 라는 말이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을 집단이 되게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향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향후에 안 와요 그렇죠? 동문회 여러분 중고등학교 우리 동기들 모이자 그러면 그 학교 출신이 오지 그 학교에 라이벌 학교 출신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집단을 집단 되게 하는 한인회 그러면 한인들만 오죠 그렇죠? 거기 일본 사람이 오겠어요? 못 오지 그런데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겼는데 이 집단은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안 맞아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신기한 집단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인 교회 또는 무슨 충청도 교회, 전라도 교회, 제주도 교회 오늘 제주도에서 사회 가는 분을 제가 오늘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시작하겠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유치하고 성숙하지 않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금이 들어온 지 지금 120년이 넘었는데 120살 먹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대의 큰 숙제예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앞 세대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구현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썩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느낌 느낌적 느낌 이 문맥이 있어요 왜? 시찰단을 보내는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끼리만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한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특검까지는 아니지만 시찰단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죠 본문에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충만하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생각하면 아,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그 안에서 이 일을 우리의 관행적 관점으로 보고 아이고 이방인들은 역시 안 되겠어 많은 경우에 어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그 평가나 판단은 우리의 선입견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런 확증편향적 양진영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앞 세대는 정말 바보 짓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확증편향적 바보들 그런데 바나바는 왜 좋은 사람인가 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어요 비판하기보다 그리고 격려했고 그래서 그 새롭게 시작한 다문화 교회의 지도자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거기에 좋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를 볼 때 너무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불편한 시선과 달리 이 최초의 다문화 교회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하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좋아했겠죠 그렇죠? 잘 할 수 있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마지막 두 절을 보면 현대 사회 이 시대적 가치 뒤틀린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 생에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두 절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등용해 놓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란 이름 또 바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적 이름과 헬라적 이름의 차이에요 사울은 조금 더 히브리어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적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이쪽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 헬라어로 가면 파울루스 바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이름의 변화를 거기에 의미 부여를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사울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바나바가 아니 지금 묻혀 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 바울을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단 그 나쁜 녀석 그 정도의 기억으로 그렇죠? 근데 다메색 도상에서 이 사도행전 구장에 가면 다메색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색 다마스커스까지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잊혀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초야에 묻혀있는 10년 이상을 아무도 바울을 기억해내지 않고 있는데 왜 굳이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했을까? 우리가 기억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여기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지만 그리스의 몸 된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내 역할이 있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바울을 기억해내고 기억해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실제로 찾아가요 많은 길을 여러 날을 뭐 지금처럼 KTX 타고 간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갔을까요? 바울의 블로그가 있나 한번 보자 찾아가지고 아니죠 수소문해서 그래서 바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에 디테일하게 그 과정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바나바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마침내 찾아내는 거고 바울을 등용해서 안디옥에 함께 와서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현대 정신에 의하면 최악의 실수예요 왜? 자기가 조연으로 밀려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25절과 26절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잊혀질 결심 군대 다녀오신 형제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형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없어요?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손 들어봐요 군대에서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 용어로 바꾼다면 바나바가 아 바울을 왜 등용해가지고 자기가 사수였는데 바울이 사수가 되고 자기가 조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11장 이전에는 주로 더 메인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사수, 조수가 바뀌는 거죠 잊혀질 결심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5장 이 1차 선교행을 마친 15장 이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따로 하기로 하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사이프러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대 뒤로 사라져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의미가 뭘까 이 시대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 덕분에 1등하라고 1등하라고 무슨 신앙 간증을 해도 꼭 1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교회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를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1등은 한 명밖에 없어 여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문의 일패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사고를 할 때 가능해진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의 비유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체들이니까 몸의 비유를 한다면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세포들이라고 자기를 교정할 수 있어요 세포들이 다 다양하죠 한 가지 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있고 세포는 건강한 세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기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끝나면 몸을 위해서 자기가 자리를 비껴줘요 그걸 세포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듯이 자기 역할을 하고 몸이 튼튼하게 되도록 역할을 하고 떨어져 나가요 이차질을 결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 가끔 반란군이 하나 있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내가 공헌했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가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를 다시 몸의 비유로 가면 그것을 암세포라고 합니다 몸 안에 몸 공동체를 위하는 이타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세포를 위한 배타적 이기심에 빠져있는 세포가 암입니다 결국 몸을 죽이고 자기도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정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쓰레기 같은 가치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수채구멍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아 목사님도 성교사님도 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도 알고 오면 자기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게 암세포라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드러나는 지체도 있어요 손 발 머리 코 눈 입 우리는 보통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는 지체도 중요해요 그렇죠?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발이 중요하지 코가 없으면 냄새를 못 맡죠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죠 입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눈이 없이 어떻게 보겠어요? 다 중요해요 드러나는 지체도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지체들 중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많아요 맞죠? 심장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여러 그 장기라든지 우리 몸에 뇌라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척추 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를 놓고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주님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왜 쟤는 저렇게 잘나가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논리가 뭐예요?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바나바는 왜 잊혀질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한 지체로서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없이 자기가 하면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바울이란 사람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잊혀지기로 한 거죠 교회론은 우리가 교회죠 교회론은 공동체론이고 공동체론은 지체론이에요 지체론 그래서 바울서신이나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지체론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은사론이라고 합니다 은사론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다른 은사를 가시죠 그렇죠? 코에 은사가 다르고 귀에 은사가 달라요 코가 귀에 은사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전부 1등 하겠대 전부 센터 스테이지에 서겠대 망하는 겁니다 전부 암덩어리가 돼 있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의 교회론 은사론 지체론에 관한 한 구절만 읽고 이제 결론을 하겠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회심이죠 회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마 이 세대 방금 제가 설명했죠 자기를 드러낼 중간에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회심을 풀었을 말이에요 회심 생각이 바뀌어라 생각이 바뀌어라 우리 젊은이들아 1등 1등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 어떤 것을 향해서 마음이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는 어떤 지체로 부르셨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영양소란 몸이 세워지는 그 길은 뭘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읽기 풀었어요 교회론, 지체론, 은사론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기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제, 자매, 잘 들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나를 쓸개로 부르셨으면 쓸개화를 해야 안 보여도 쓸개 빠진 사람 되지 말라고 괜찮았어요? 아직 예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를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드러나는 지체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는 지체로 괜찮아요 근데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다면 이거는 몸이 망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탑 리더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어떤 오늘 제가 또 만난 한 그룹은 우리나라의 소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굉장히 유명한 채리티 단체의 리더들을 만났어요 오늘 점심 때 그분들이 오랜 짬바가 오래돼서 거기서 상당히 그 소위 그 높은 리더십의 위치인 사람도 있고 지금 아직 젊지만 굉장히 유능해서 그 어떤 앰비션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 탑 리더를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중간 리더도 있었어요 오늘 같이 밥 먹은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탑 리더가 돼야 되지? 그게 누가 한 이야기지? 세상이 하는 이야기죠 왜 여러분이 항상 1등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최고 권력자가 돼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은 뭐예요? 실패의 모델인가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지 않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건강한 지체의 특성이 뭐라고요? 이타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자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역사상 우리에게 소위 말하자면 드러난 유명한 선교사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글쎄 모든 선교사가 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중국 선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가 1865년에 세워졌어요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출발한 분이 헛슨 테일러라는 분이예요 여러분 헛슨 테일러를 많이 들어봤죠 헛슨 테일러도 훌륭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헛슨 테일러처럼 돼야 돼요? 헛슨 테일러도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분은 드러나는 역할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근데 헛슨 테일러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 사람의 후임으로 마치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세워진 것처럼 헛슨 테일러 뒤를 이어서 30년 이상 그 어려운 기간에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고 많은 역할을 한 훌륭한 제2대 리더 이름 아는 사람 딕슨 호스트라는 사람이야 딕슨 호스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 나 들어본 적이 있어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솔까? 없죠? 여기 단 한 명도 없죠? 그 사람에 관한 책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을 적은 책이에요 저는요 헛슨 테일러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저에게 더 거의 충격적인 도전을 준 분이 이분의 생애를 그린 책이에요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여러분의 이름 석자 남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썰렁하게 나는 두자인데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느 곳에 수양관에서 가족 수련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쓸쓸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서 수양관에서 수양관이 준비하는데 어떤 성교단체가 갖고 있는 수양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교단체의 지도자가 각 층마다 그 사람이 활동하는 사진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마음이 슬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출산한 교회에게 내년부터 좀 딴 데 갑시다 아 이게 좀 제가 힘드네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유혹이 왔어요 조연 리더십이라고 하지 말고 뒷것 바나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뒷것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김민기라는 분입니다 뒷것 김민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저를 무지무지하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십자가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 가신 분 뒷것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보통 우리가 민주화가 가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적으로 일어난 것은 80년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케 했던 것은 70년대의 인물들이에요 마치 성전을 실제로 지은 분은 솔로몬이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분은 다윗입니다 70년대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김지하 전태일 그리고 김민기라는 분이 있어요 자기들을 퇴비로 씁니다 퇴비로 우리를 걸음으로 쓰시오 이분은 자기를 뒷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전적으로 사양하는 사람 탁월한 천재적인 음악가가 진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악, 노래를 주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진심으로 대학로의 학전이라는 그 소극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 배우 예술인들을 양성해낸 그 사람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사람 예술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자기를 뒷것으로 그래서 앞것들을 앞에 나가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체육계 문제가 많죠? 앞것들을 누르고 뒷것들이 자꾸 앞에 나가니까 모든 분야가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교계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 세대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에요 조연 리더십 김민기의 노래 중에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때리는 노래가 금관의 예수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는 김진지아 시인이 썼고 이분이 곡을 입혔습니다 금관의 예수 좀 삼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금관을 씌우고 우리도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싶다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아우성과 같은 곡입니다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바나바처럼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역사의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역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을 굉장히 아른하게 했던 이 책이 나온지는 좀 됐지만 기독교 선교 역사라는 이름으로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이 쓴 지금부터 한 50년을 쓴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을 때 저는 한 문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선교 역사는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기라성 같은 그 유명한 선교사들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분들도 참여했지만 그분들 때문에 2000년 선교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 않은 수많은 여러분이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보면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묘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역사 측에 이름이 하는 유명한 무슨 장문들 빛가만적하게 돼 있는 그 무덤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무덤은 무명 용사의 묘지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아무도 원치 않아 근데 그 무명 용사의 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만나게 될 아 당신도 그때 그 역할을 했던 분이군요 그 무명 용사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사역자들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했다라고 그는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한번 곱씹어봐야 할 말이죠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실이 없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 이름 석자 쓰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나는 잊혀져야 된다 나는 잊혀지기 위해 부른받은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자기의 그 칸타타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쓰는 이유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뒷것이에요 알려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박수가 그렇게 그리워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한참 잘나갈 때 무대에 뒤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언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1등하려고 하고 센터 스테이지에 서려고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용기와 근거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 철학에 나타나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입기한 500년 전의 개혁자들 특별히 깔뱅 같은 사람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라틴말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채가 그리운 사람들 그러면 드러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할 유일한 청중 유일한 청중이란 말을 썼어요 유일한 청중 어스 기니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 하나님이 그 무명 용사들을 아시죠? 여러분을 아시죠?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 팔목 비틀어서 1등에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기 드러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골로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아라 내가 죽게 하듯해서 세상에 알아줘도 그만 안 알아줘도 그만 그게 우리 부르신이에요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광스러운 몸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신이고 여러분은 그 지체들이에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은 앞에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고람되어 그분 앞에 서 있으세요 왜? 내가 나를 증명할 유일한 정중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이니까 그분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에 대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뒤틀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계조차도 너도 나도 1등 하려고 하고 너도 나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1등 하라고 우리가 1등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를 증거하십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깨닫도록 주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지체 그 역할에 거기 서 있겠다고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우는데 나는 내 지체로서 세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는 대화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의 초대함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타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정반대의 말씀이잖아요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한 번 더 결단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또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나바 그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충실히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부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참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그 일을 다하지만 그 부담이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지켜드리며 답을 주지 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해주신 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영화들을 주님과 주님을 영화력으로 주님을 영화력으로 이 영화력으로 그 영화력으로 주님을 응원하고 그 영화력으로 주님을 부끄리기 다하였습니다 그 영화력으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의 의상을 드리도록 원하되 내 영화력으로 서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 나자지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 당신은 천국의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해 구원의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넘게 세워가리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신 따라 주의 부르신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부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의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송방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노이틴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방학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뒤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예배 열기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노이틴 예배 캠프 안내인데요 올해도 어노이틴에서 예배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네 이미 마감된 날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셨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빨리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프 때는 저희 티셔츠하고 굿즈를 만드는데요 네 저희 티셔츠를 요번에도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고 네 오늘 싱어분들도 같이 입어 주셨는데요 네 내일까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현장에서는 네 정상가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만약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네 온라인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것은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네 캠프 때 수령을 하셔야 돼요 캠프는 등록하지 않았는데 티셔츠는 입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오시는 김에 캠프도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네 캠프에서 이제 불려질 새 노래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그 QR을 찍으시면 바로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꺼내셔서 한번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찍어 보시고 지금 들으시면 안되고 네 집에 가시는 길에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막 페이지가 떴을 텐데 아직 구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캠프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계정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하나 빨리 지금 만드셔서 네 지금 행사 중입니다 그 캠프를 등록하시고 저희 새 노래 배우기 중 좋아하는 곡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은 네 그것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시태그가 세 개가 있어요 어노인팅, 어노인팅 예배 캠프,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요거 세 개를 해시태그 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분 중에서 무려 열다섯 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그 저희가 다섯 분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굿즈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캠프 오시는 분들은 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안내입니다 네 8월 목요일배 안내인데요 네 숫자가 많이 비어있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예배 캠프여서 목요일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시면은 이곳은 비어있을 거예요 저희가 캠프는 맞은편 건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그리고 등록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5일에는 목요일배가 따로 없으니까요 혹시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캠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월 29일도 목요일배가 없습니다 저희 어노인팅은 다섯 번째에 있는 목요일은 쉬면서 저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도 저희 목요일배가 없습니다 22일에는 정상적으로 목요일배가 있으니까요 22일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배 에티켓 안내입니다 저희 예배당 안에는 물 위에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배 오실 때는 물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음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바깥에 보관대가 있으니까요 그곳에 두셨다가 예배 후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정리하고 나갈 때 주차장문도 함께 닫습니다 한 보통 10시가 되는데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출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나가시는 분들에게 저희 캠프 포스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캠프에 안 오시더라도 포스터를 받아서 집에 붙여 놓으시고 생각날 때 같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붙여 놓으셨다가 앨범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서로에게 좀 격려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치로 잘 살아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격려해볼까요 네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는 그분께서 보이신 가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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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밤 기 Chris 예수 심지 preside igenous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미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님을 나타내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미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미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아버지의 그 심을 주님을 나타내라 하늘아 일어나라 카메라야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부성자 성령삼이 하나님의 그 심의 그 심의 사랑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심 격려하심 인도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고 녹아져서 부패한 것을 막아주듯이 빛이 빛 자체를 드러내기 보다는 그 빛 자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비춰주듯이 소금으로 비추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역할이 발휘될 우리의 일상으로 캠퍼스로 일토로 돌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의 발걸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그리스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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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